아이언 토론 고수들을 찾아 도착한 곳 산좋고 공기 맑은 칠곡입니다. 소백산 정기를 머금은 금호산 효자봉에 위치한 북삼고. 뛰어난 자연경관에 한 번 놀라고 첨단학습 환경에 두 번 놀란다는데 그중 태블릿 PC를 활용한 스마트 수업은 기본 중에 기본. 학생들을 위한 북삼고 교육 시스템. 특성화된 교과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수업은 물론 학교 내 발현된 편의시설도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올해로 개교 6주년 자율형 공립고 북삼고등학교는 사랑을 베풀고 인격을 갖추고 실력을 기르고를 교육 목표로 첨단 교육 환경과 자연 진화적 캠퍼스에서 인격을 도의하고 성장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학교 모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학교의 적극적인 인문학 활동 지원으로 토론 실력도 함께 쑥쑥 높아져가는 북삼고 토론동아리 학생들 지역에서도 인정받은 숨은 실력을 아이온에서 기대해봅니다. 숨을 숨을 풀리는 문제 공헌받는 정답 토론조합 파이팅! 정권 화이팅! 실력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토론조합! 화이팅! 화이팅! 1 2 2